오늘도 즐거운 저희 매출랜드를 찾아오신 여러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세계 최초 매추리 아이돌 매출벨벳인데요. 오늘도 열심히 춤과 노래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최근 좋은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드라마 출연 제의가 저희들에게 왔습니다. 드라마 제목은 이사간 변호사 우영우인데요. 제목이 조금 이상하죠?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다고 합니다. 어느 날 밖에서 놀다가 집에 와보니 식구들이 이사를 갔다는 내용인데요. 자신에게 연락도 없이 식구들은 어디로 이사를 갔을까요? 동사무소에 가서 자기 식구들이 어디로 이사를 갔는지 물어보곤 하지만 동사무소에서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변호사가 돼서 많은 어려운 사건들을 멋지게 해결해 나가는 것이 이 드라마의 기본 줄거리라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조금 스토리가 이상하긴 합니다만 이사간 변호사 우영우 저희들이 출연을 하게 되면 분명히 엄청난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인기에 힘입어 데뷔 앨범도 내고요. 데뷔 앨범에서 많은 히트곡이 양산될 것입니다. 저희들의 꿈은 빌보드지 1위를 차지하고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멋진 상을 획득하는 건데요. 그러기까지 여러분들의 많은 박수와 성원이 필요합니다. 최근 저희들처럼 귀여운 미니 메추리를 집에서 키우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들이 너무나 모든 일을 잘 해내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가끔 저희들끼리 서로 싸워서 상처도 있고 하는데요. 그럴 때는 기획사에서 저희들의 머리에 치료를 적절히 해주고 있습니다. 미니 메추리들은 서로 싸우고 공격하고 하면 가끔은 다른 방을 쓰게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면 서로 애틋한 감정이 생겨서 다시 합쳐놓아도 싸우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모습은 어찌 보면 인간들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저희들은 오늘도 열심히 스텝 연습을 하면서 새롭게 받을 곡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곡은 과연 댄스곡인지 트로트인지 라큰롤인지 저희들은 도저히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기획사에서 알아서 하는데요. 어쨌든 저희 메출벨벳이 커다란 성공을 거두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미니 메추리를 키우려고 줄을 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튼 저희 메출벨벳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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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